공공서비스 개선에 혁신적으로 적용될 제품을 만들어도 공공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이제 조달청에서 혁신시제품 제도로 해결해 드립니다. 혁신시제품 제도란 상용화전 혁신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조달청이 지원해 드리는 제도로 테스트 수요가 있는 제품은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 후 공급하거나 수요기관 자체 예산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사용 결과를 공개하여 구매를 확산시키는 제도입니다. 인터넷망 설치가 어려워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도서산간 지역에 무료 와이파이존을 위한 혁신시제품이 보급되어 전국민이 인터넷 이용 제약이 없는 시대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다중 면역진단을 연구 중이던 A사는 면역진단이 가능한 혈액검사 제품이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되어 피드백 후 국제진출이 용이하여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정기간 3년 동안은 수요기관의 수의계약 구매가 가능하며 테스트 성공제품의 경우에는 우수제품 심사기회 제공으로 지속적인 판로 개척이 가능합니다. 수요기관은 예산 확보, 감사 부담 없이 공공서비스 개선이 가능하며 정부 혁신평가에도 우대 혜택을 받습니다. 혁신업체와 수요기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혁신시제품 제도는 조달청 혁신장터 사이트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만든 혁신제품, 정부가 먼저 삽니다. 혁신제품, 정부가 먼저 삽니다. 혁신제품, 정부가 먼저 삽니다.